너 정말 바람이 된 거야? 너 정말 바람이 된 거야? 난 믿을 수가 없어요. 너 정말 바람이 된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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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패 Paak 나 더 반가워 심지어 심지어 샤워! 샤워! 너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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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사 정신 차려. 아무 생각이나 해봐. 살려고 노력을 하라고. 이것만을 보세요. 네. 자꾸 말을 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랬지. 여행사 그때 생각나지. 여행사 로봇카 같았다고. 로봇카의 총알 한 방씩 쓰러지면 안되지. 나 여행사한테 고백할게 있다고. 여행사! 여행사! 여행사 살려고 노력해봐. 살아야 돼. 여행사. 여행사 살려고 노력해봐. 나도 여행사한테 할 말이 많단 말이야. 여행사한테 고백할 것도 있어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, 자꾸 말을 시키려 하잖아요. 아, 자꾸 말을 시키려 하잖아요. 여행사! 모니터링 연결하고, 방금 reg Asíto. arring nenhuma. 하신것이, 360줄 자겸자 밤새웠는데 퇴근해야지 네 명우야 명아 명우야 명우야 명otes 명우야 백호 명우야, 저 명우... 맞지? 살아 있었네? 왜 이렇게 달아났어? 잘 뛰지도 못하면서. 안 잡힐 수 있었는데. 팔가 안쪽밖에 없었어.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할 수가 있어? 내가 아파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?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. 이런 모습이 어때서 그래? 나는 아무래도 좋아. 나는 더 이상 명호가 아니야. 너도 경신이야. 명호야... 명호 죽었어. 인정해야 돼. 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. 아니야. 명호야 이렇게 살아있잖아. 명호 죽었어! 명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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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형사, 자네 말이야, 여영사 좋아하는 걸 알겠는데, 자네 유부남이잖아! 후배가 자는게 좋아! 깨어났네요. 수술도 잘 됐고요. 회복이 빨라요. 좀 더 자요. 오늘이 며칠이죠? 오늘이요? 10월의 마지막 날이죠? 영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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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